아직 한번도 안계시는데 아 문 안들어와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했어 안녕 저희는 지금 뮤직뱅크를 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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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은정입니다 전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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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대교 위를 달리고 있다 우리 오늘 퇴근길 뮤직뱅크 퇴근길인데 오늘 응원해준 팬들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고 팬들도 수고한 팬들도 수고한 퇴근이 인사할래요 안녕 안녕 오늘의 편안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나이 내 이름은 embark V앱 해줘서 고맙다고 진짜? 네 잘 못해줘서 중요 중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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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래 울리고 있대요 좋아 고마워 안녕 아니 맞다 그리고 이게 뭐지 네네이타이 거기서도 이래있더라 고마워요 100점 100점 받았어 100점 얼마나 돼 진짜 고마워요 M카드 투표하는 거 진짜 열심히 들어주더라고 고마워 결과 상관없이 그냥 고마워 어 맞다 우리 몇 시지 오빠 8시 내일 8시 팬분들 많이 와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4명 있을 것 같아 우리 아이돌들 우리 아이돌들 너무 너무 기분 좋아 우리 아이돌들 우리 아이돌들 우리 아이돌들 너무 너무 기분 좋아 아니 아이돌들 아이돌들 너무 기분이 좋네 여기 뭐 물어보셨는데 잠깐만요 멜론 실검 1일 너는 피자나 햄버거는 무엇을 더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셨다 난 피자 나는 둘 다 나 피자 너는? 난 삼겹단거야 그럼 난 삼겹살 그럼 난 삼겹살 그럼 난 삼겹살 나 3자로 시작하려면 다 나 스시 뭐야 다 좋아 생화사비 현민이 생화사비 좋아해요 치즈 나는 갑자기 다이어터? 아니 왜 요즘 닭에 꽂혔어 치킨 칼라만시 칼라만시는 거잖아요 나는 그거 너무 쉬어 지연언니 뱀 잠깐만 좋아해 난 먹는 거 잘 좋아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버블티 라고 했어 나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나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나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나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이거 봐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세 전째야 아 휴민이 빨개 어디로 날아 블러lets 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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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 두 분 이게 나인가? 아 디스코일 것 같아 우와 지금 엄청 진짜 빨리 올라가 부서 노래 우리 보고 이대로 갈까요? 가고 싶지 우리도 퇴근해요 은정 좋아 나도 나도 은정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 아니야 나 저분 좋다고 지연이 뿌옷 방송에서 2분 두 잔까지만 마시는게 좋대요 네 네 많이 마셨는데도 은정 언니는 잘 잤죠? 네 저는 잘 잤어요 아 맞다 저 오늘 되게 잘 잤어요 그리고 또 자고 또 당했죠? 네 그릇들어? 또 당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고마워요 큐리언니 나름 우리가 스노우 그걸로 찍어줬죠 나 여기 뭐냐 코에 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내가 신기한거 보여줄까요? 신기해야돼 아니 신기하면 어떡하지? 다음은 사진을 찍고 입구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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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달라요. 내일은 안 반짝거리죠? 그래도 반짝이가 조금 줄었어요. 이제 어디 가냐고요? 저희는 이제 비밀 왜 비밀이야? 어디 갔어요? 코일 전화가 어디 갔죠? 이마를 가려 졸리다 갑자기 졸리다 난 또 잘 쐈어 머리는 가로로 해도 돼? 그러면 가로로 볼걸? 아 이렇게 아 그렇게 할 때 나와? 여기저기 머리 나올걸? 어? 저거 지지대에 좋은데? 여기? 안 돼 머리 오빠 나와 고마워 자연아 이제 조금 자고 내일 또 음악중심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또 음악중심방송이 있으니까 안 된다 내일은 나 자체발송이야 나는 머리 나 봐 내 얼굴 빛나지? 어 저 자체발송입니다 아 잠깐만 이렇게 아니야 너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 알았어 이렇게 됐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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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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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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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효과 준 거 같지? 네 아 귀여워 은정언이랑 큐리언니 봐 우리 우리 귀여워 나는 잘 안 보여 안 돼 나는 발광이 안 돼 발광이 안 된대 발광이 안 된대 무슨 소리야 나는 제 발광이에요 아 빨리 자야겠어 빨리 자자 빨리 자자 감사합니다 할 일이 많잖아요 내일 음악중심 컴백이고 어 공개하자면 그 다음에 섹션 인터뷰도 있고 네 또 인터뷰도 있고 팬사인에 있고 안무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렸다가 샵을 가요 그쵸 바로 또 인기가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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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 팬여러분들도 힘들겠다 체력관리 잘해야겠다 맞아 진짜 새벽에 새벽에 갈라용 밥 먹었어요 스케줄이 바쁘더라도 밥은 꼭 챙겨드세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웃겼어 됐어? 그래 네 감사합니다 자꾸 끊긴데 가면서 계속 끊기나 보다 그러면 여러분 응원 응원도 너무 크게 해주고 고마워 고마워 많이 와주고 뭐가 많이 올라간다 엄청 많나 되게 빠르다 우와 파트가 많아 오래 볼게 오오오오오 어 이제 곧 터널이다 끊기려나? 긴장해! 그래도 그렇게 있네 아 뭐야 나 자체 밝으면 거의 끝 파야지 심하게 나 자체 밝으면 거의 끝 파야지 여기도 끊기더라 응 진짜? 그럼 마무리해? 인사하자 그래 우리 잘 터지는 데서 또 조만간 할게요 오늘 나무 여러분 많이 들어주고 응원해줘요 안녕 감사합니다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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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